오늘은 귀여운 강아지를 한번 그려보겠어요 먼저 강아지의 얼굴을 잡을 동그라미를 살짝 그린 다음에 양 가로 귀를 살짝 늘어뜨려 볼 거예요 동그라미 사이로 귀를 만든 다음에 동그라미를 연결하면 강아지의 얼굴이 완성됩니다 눈을 그린 다음에 코를 그려주면 돼요 귀여운 강아지는 입을 그려도 되겠지만 입을 안 그려도 강아지의 느낌이 나니까 굳이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몸통 아빠를 그리고 앉아있는 살짝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리겠어요 강아지 꼬리 강아지 꼬리 강아지의 무늬을 그려 넣어줄게요 강아지의 얼굴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